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예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접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이미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창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지금의 보좌풀 나오신 성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1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는데요 그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언어가 갈라짐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성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뜯어내셔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반석 믿음의 초석으로 사용하시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난한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줄 것이고 가난한 땅을 그에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이 땅을 받은 모습과 오늘 아들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연약함과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실이나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받음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삭이 낳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을 낳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을 낳음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레를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두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키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 뒤에 두 번 반복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하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반응하여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삭에게 할레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응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왜 순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행동한 이런 것을 언급하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100% 신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반응이 강해집니다 처음에 가난한 땅을 선물로 주겠다 하였지만 여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가 애굽으로 도망했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100% 신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전에는 조카 롯을 아들 삼고자 하였고 다메색 엘리에서를 상속자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완벽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갈과 사라가 다툼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반응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브라함의 완벽한 반응 절대적인 반응이 무엇인가 이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번제로 드리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들을 드림에 있어서 네가 이제 진짜 나에게 온전한 순정을 하는구나 온전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의 성장이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아내는 경수가 끊겼고 나는 백세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상황적인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구나 이곳에 대한 반응 아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 짓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 아들을 웃음이라 이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한례를 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써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드렸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응이라고 표현하면 이때부터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하시는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왜 이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새벽기도가 내 자랑이 됩니다 내가 평생 새벽기도를 섬겼습니다 라는 자랑이 되기가 딱 좋은 게 새벽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라고 하늘 앞에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는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제가 새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또 하나님은 이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각자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순종이라거나 헌신이라거나 이런 단어로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종이나 헌신을 이야기하면 또다시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풍교를 부흥시키시고 이 노년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이나 헌신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데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데는 부흥시키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참 멋진 게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 연약함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랑기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소동과 고무라를 멸망시키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애통해 하시는구나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반응하죠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50명이 있는데 심판하겠냐 거기에 또 반응하는 거죠 45명은요 40명은요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합니다 우리 성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사장님이나 주인이나 감시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감시하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지 하나님이 사장님이나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시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사장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말을 걸면 반응해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왜 무시하냐 자기가 말을 걸어도 잘 대답을 안 한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뭔가 자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좀 대답지 말라고 뭔가 남자들은 집중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아내나 대답을 안 하면 무시한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에게 자꾸 뭔가를 대화를 하세요 이야기를 걸어오세요 찾아오세요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 안 하면 너 나 왜 무시하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란 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냥 소동과 고무라 멸망시키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인들 연애하실 때는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조그마한 몸짓에도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아기가 조그마한 뭔가 불편해 보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기저귀의 가락을 확인해보고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그 상대로부터 대가를 기대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웃음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아이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면서 한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례를 행하면서도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한례시키면서 하나님 얘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잘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한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아들을 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한례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이 아들 복 주세요 내 후손들 복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육체의 한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한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한례를 행하는 건 무엇인가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다시 반응을 바꿔버리죠 뭔가 기대하는 순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반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풍교회도 이곳으로 옮기시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 주님 우리 교회 더 부응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뒤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일이 나옵니다 이곳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믿음의 자녀인데 육신으로 난 이스마일이 공격합니다 놀려요 그래서 쫓아내거든요 놀리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예전의 표현은 희롱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희롱하다는 말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이삭을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일이 희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너무 매정하고 매물적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리는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보다는 이 믿음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들들을 버려버리는 심판하시는 그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데 믿음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들들을 버리시는데 그들을 아주 무참하게 징계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7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3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육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진 않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아들들은 믿음의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 때 그들은 풍성하게 또 그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은혜를 일반 은총을 여전히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요 오늘 우리 성대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반응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 수고, 봉사가 절대 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풍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소풍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반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